한참 후에 들어갈게요 촬영이 지원됐어요 한참 후에 들어갈게요 내 성격 급하시네요 저녁은 드시고 오셨어요? 닭가슴살 조금 먹고 왔습니다 닭가슴살 하루 몇 개 정도 드세요? 끼니마다 하나씩은 먹는 것 같아요 내일 드시나봐요? 동원님도 물 드시듯이 그 정도로 먹는 것 같아요 운동 좋아하시나보다 일어나면 바로 헬스 가방부터 챙기죠 네 죄송합니다 미래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운동의 끝은 없잖아요 네 주로 웨이트 하시나보네요 아무래도 과가 체대쪽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시작한 것 같아요 체대생이셨어요? 네 체육 쪽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지 않아요? 어렸을 때 재미로 운동하다가 고2 때부터 입시를 목표로 빡세게 하죠 대단하시다 대학교 들어와서 또 어땠어요?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군기가 처음에는 적응이 안되는데 저랑 잘 맞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취미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화 들으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대단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헬스 하는 사람들은 막상 사이포데기 같은 거 잘 못 들지 않나요? 패션근육이라는데 패션근육이라는데 패션근육이요? 그쵸 얼마나 운동 잘 하시는데요? 저는 배근력 210? 자랑은 아니고 만점은 저 시덤 210kg 고반복 3kg 달리기 9분대 전 3kg 9분 안에 뺄 수 있어요? 제자리 멀리뛰기 3m? 제자리에서 프로틴 마시기 3m 서전트 90분 뛰어보셨나? 저 인터벌 90분 매일매일 뛰고 있어요 비유가 안 되죠? 사장님 저 촬영 한번 들어갈게요 그쪽 거기 방금 부러진 거 아니에요?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 저 운동도 과학이거든요 그렇게 막 힘으로 무식하게 하면 다 치실 텐데 무식? 저한테 무식이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생각 시도한 방법인가? 밥 없이 운동하면 근육이 나요 무식 없을무 저한테 없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그곳으로 그릇에 일어난 그곳에